안녕하세요 마스터옥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로 여러분들께 공 하나를 소개하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공이 뭐냐면 뭐야 형 윌슨 로고 들어가 있고 뭐 본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공은 바로 NBA 오피셜 게임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르브론 제임스, 스태판 커리 이런 슈퍼스타들이 지금 NBA에서 시합구로 쓰고 있는 바로 그 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이 기존에는 국내에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NBA가 윌슨과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국내에서 다양한 공들을 마스터옥과 윌슨이 함께 여러가지 하고 있었지만 이 공은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리 쓸 것도 없으니까 민원에 줄 수가 없어 하여튼 뭐 이런 여러가지 의미로 공이 안 들어왔다가 드디어 국내에 정식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국내 발매는 4월 10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쯤이 되겠죠 4월 10일 윌슨 닷컴에서 단독으로 판매를 할 거고요 가격은 21만 9천원입니다 이 가격을 딱 듣고 또 뭐야 형 너무 비싼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좀 이따 공설명은 하겠지만 가격 얘기를 먼저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200불이에요 환율 계산을 딱 했을 때 생각보다 그래도 우리가 약간 이득을 좀 봤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 파는 여러가지의 윌슨 공들 뭐 에보 NST, 에볼루션, 여러가지 공들은 해외보다 우리가 쌉니다 이게 약간 메리트가 약간은 있어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판매가 되니까 오피셜 공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4월 10일날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면 좋고 100개 한정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니까 100개가 판매가 되면 없어요 앞으로 계획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개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천연 가죽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가지 농구공들은 합성 가죽이야 합성 가죽이죠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뽀송뽀송하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어떤 공의 그 오래된 그 퀄리티, 뭔가 그 질감들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를 처음에 딱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마 가격을 듣고 구매를 하시면 처음에 딱 받아봤을 때 어? 뭐지? 이 공을? 느낌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연 가죽공들은 길들여야 됩니다 이 천연 가죽은 이 가죽을 때리고 바운드를 튀길수록 이 가죽에서 약간의 기름들이 나와요 그런 기름들이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공에 가죽에 베고 내 손에 베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어? 공 색깔이 점점 약간 까만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립감이라던가 이런 어떤 질감들이 살아나 그래서 초반에 딱 봤을 때는 약간 밍숭맹숭해 이게 뭐야 미끄럽기도 하고 약간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기를 들여가는 과정이 이 천연 가죽을 이 좋은 공을 쓰는 어떤 느낌이 시간이 공을 들여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서 이런 처음에 딱 구매했을 때 이런 어떤 충격과 이런 느낌들을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의 크기가 약간 또 작게도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것들도 왜 그러냐면 쿠션감이나 이런 것들 바운스를 많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천연 가죽에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앞에 보시면 좋습니다 NBA 로고가 있고 게임볼, 오피셜 게임볼이라고 써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윌슨 로고와 여러 것들이 함께 되어 있어요 그래서 NBA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오피셜 게임볼을 갖고 싶으셨는데 해외 직구를 통해서 200불에 세금까지 얹어가지고 배송비까지 합쳐가지고 구매하기가 망설였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면 광고 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을 하나 걸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윌슨과 마스터에게 약간 NBA에게 하여튼 바라는 점들 어떤 이런 것들을 덧글로 간단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응모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분 추첨해서 이 봉! 이 봉! 이 봉! 엄청난 20만원짜리 20만원 넘는 봉! 이 봉을 구독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리고 앞으로 윌슨과 마스터에게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도 소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함께하면서 좋은 소식들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